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의리의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요 이 정도면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구해주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본인 교회 안 따라오면 나 말고 믿음이 있는 딴 며느리 데려온다는 미친 시모 아니 저기요 나 아직 혼인신고 안했어 원제 교회 안 나갈 거면 다른 며느리를 알아보겠답니다. 방금 제목에 쓴 교회 안 나갈 거면 다른 며느리 알아보겠다 이 말은요 저희 시모라는 사람이 저한테 직접 대놓고 한 말입니다. 사실 제가 아직 결혼식을 안 올렸고 이 사람이 예비 시모였다면 그냥 바로 헤어졌지 이런 그지같은 고민 자체를 안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너무나 허무하게도 두 달 전에 식을 올렸고 그래서 미우나 거우나 우리 두 사람은 이미 고부관계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 즉 연애 때부터 저는 이미 남편의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모의 경우 매주 정말 열심히 나가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걱정을 했죠.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종교 강요를 전혀 진짜 티끌만큼도 안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나서 거의 1년을 더 알고 지냈는데 단 한 번도 교회에 가서 소리를 안 했어요. 남편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이래가지고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처음에 색안경을 꼈던 저 자신을 반성했었죠. 뭐 다들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무교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희 집안은 불교 쪽에 가깝지만 지난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절에 가본 거 한 두어 번 되려나? 너무 심심해서 엄마 따라간 게 전부였어요. 엄마가 오란 것도 아니야 그냥 따라간 거였어요. 여하튼 이렇게 종교와 관련해서 언제나 늘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긴 했지만 살다가 누구나 겪을 이런저런 그런 그지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쪽 사람들을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연애 초중반때 걱정도 많이 했던건데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전혀 그런 낌새가 안보여서 안심을 한거죠. 마음을 놔버린거에요. 그랬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뒷날부터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른거 없고 일요일에 주말 예배만 나랑 같이 가면 된다 이러는데 싫다고 했죠 물론 근데 얼마나 사람을 덜덜덜 복과대고 졸라대는지 그냥 눈 딱 감고 두번 따라갔는데요. 야 이게요 제 맘속에 그런 믿음같은게 전혀 없어서 그런건진 모르겠는데 앉아있는 내내 너무 졸리고 딴 생각만 하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헌금통을 서로서로 자기 옆사람한테 돌리고 있을 때 저는 그런거 모르잖아요. 아예 준비도 안된 상태라 아마 현금이 없었나 봅니다. 본의 아니게 그냥 바로 제 옆자리에 있는 교인한테 넘겨주는데 정말 이 순간이 너무 민망하고 불편하고 힘든거에요. 이때 솔직한 생각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5회 이 시간에 여기 이러고 앉아있어야 되는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그래서 제 생에 두번째 예배가 끝난 뒤 바로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요 이제 힘들어서 더이상은 못오겠어요. 이랬는데 저는 싸울 각오로 한거거든요. 그런데 뭐야 반응이 왜이래 혹시 사람하는 말이 우습게 들리는걸까요 웃더라고 제 말을 듣고 웃어요. 그러면서 에이그 처음엔 원래 누구나 다 그런거다 이러더니 그래그래 예배 한두번 가지고 바로 믿음이 생기겠냐 어쩌고저쩌고 나불나불불나불나불라 이왕 말 나온김에 너 이제 정식으로 교육받고 세례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래요. 게다가 저희 신혼집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러 오는 신방도 해라 이러는거에요. 미친거 아니야. 아니 지금 당장 예배조차도 힘들고 고통인 사람한테 정식 교육이니 세례니 거기다 집안 예배까지 하라고 와 이거 정말 미치겠는데 옆에 있는 남편은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어쩌겠어요. 참다 참다 결국에 폭발해버렸고 제가 직접 언성을 높여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거면 어머님이나 열심히 다니지 왜 자꾸 이렇게 싫다는 사람한테 강요를 하세요. 나 싫다고요. 나를 낳고 길러준 우리 부모님도 이런 짓은 안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나 미치겠다고요. 이러면서 확 질렀더니 이번엔 시모 당신도 화가 단단히 났나봐요. 얼굴이 팍 썩으면서 너 자꾸 이럴 거냐 나한테 계속 이렇게 나올 거면 나는 너 말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다른 며느리 알아볼 거다. 이딴 괘지같은 막말까지 해요. 그러면서 네가 비록 애초에 기독교가 아니라 해도 내가 열심히 전도만 하면 신앙생활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내 믿음을 이렇게나 나몰라라 할 줄은 몰랐다. 이건 배신이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언제 나를 전도해달라고 했나요? 그리고 도대체 제가 뭘 나몰라라 했다는 겁니까? 또 시모의 그런 논리라면 이런 시모의 믿음을 나몰라라 하고 배신을 한 거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기도 했는데 안 들어준 거 아니냐고 결국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정말로 신이 저를 도와주시는 건지 아직 혼인 신고 하기 전이거든요 시기야 올렸지만 제일 중요한 혼인 신고는 안 했다 이겁니다 저요 이 겨로 생활 정말 때려 치우고 싶어요 게다가 저희 남편도 그래 이거를 보고도 말일 생각은 안 하고 몰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건지 나는 엄마의 저런 마음도 어느정도 이해는 되거든 자기가 괜찮으면 그냥 같이 나가면 좋고 그래도 정 안되겠으면 안 나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 이면 이딴 답답한 소리만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 에요 그냥 우리 두 고부간 사이에서 누구 하나 선 넘지 않게 어머니만 딱 커트를 해달라 이건데 이딴 소리나 해대는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겠냐 구요 여쭤봅니다 혹시 종교 문제로 결혼식까지 올린 뒤에 헤어진 분들 여기 계세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그냥 연애하는 거라면 이런 고민도 안해요 정말 미치겠는데 제발 여러분 현명한 좋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반 아니 나는 정말 이해가 안되네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쓴이 남편놈은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쓴이 본인이 시모랑 맞짱을 뜹니까 그래 새며느리 알아보겠다는데 그걸 듣고 가만 있더래요 뭐야 새 장가 갈 생각이 지금 있겠다 이거야 엄마가 알아서 새 마누라 구해준다니까 좋대요 다시 말하지만 쓴이가 직접 싸우지 마세요 그냥 남편한테 어머님이 새 며느리 알아본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동의하냐 그럼 이혼하자 이런식으로 강하게 나가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종교 강요로 인한 이혼이니까 무조건 남편적이 유책이며 시모한테도 위자료 소송 걸면 이건 압승입니다 만약 싫다고 하면 아니 싫어도 이건 니 엄마 뜻이니까 니가 알아서 해결해라 난 더이상 니 엄마 며느리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2번 연애할 땐 이왕물고 가면 쓴 상태로 강요 자체를 안하니까 쓴이가 방심을 했구만 저런 집안은 강요를 하든 안하든 아예 쳐다도 안보는게 국룰인데 아유 불쌍해 3번 가장 확실한 가장 확실한 전도는 내 스스로가 먼저 모범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또 내가 잘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다들 알아서 다 따라와요 아유 5번 애초에 같은 종교가 아닌 이상 독실한 기독교 신자와 그 집안 이것이 바로 제외를 해야 될 제 0순위 결혼 조건인데 아니 누구나 다 아는 거 넌 아직 몰랐어요? 6번 아니 쓴이 뭐야 경계성 지능이야 이런 건 그냥 처음부터 걸러야 한다고 여기 판 아줌마들이 수천번 이야기를 했고 또 네 주변에서도 말렸다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라고 그래 바로 이게 남미세들 특징이지 기둥남 종교 집안 등등등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리고 그저 남자라면 일단 무조건 만나는 거 7번 사실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데 솔직히 다단계 같은 저 전도방식은 교회가 주는 일종의 숙제예요 그것도 필수 숙제 참고로 나도 10년 넘게 다리다가 이거에 질려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천국가기 우등생이며 이와 반대로 자기 가족조차 전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죄인이에요 즉 저 시모 입장에서 이를 올바른 이를 올바른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그냥 미친 집단 그 자체일 텐데 쓰니 본인은 물론이고 아들이 나선다고 그게 뭐 바뀔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이쯤에서 빨리 매듭을 지어라 이겁니다 8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둘 다 무슨 직책까지 있는 좀 높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우리가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것도 아닌데 나이도 어렸어요 20대 초 중반이야 그냥 만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기 교회 나오라며 헛소리를 하더라고 인사를 하니까 받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그래 너 교회 다니냐 이거였고 아니요 안 다니는데요 이랬더니 아이고 잘됐네 그럼 이번 주부터 나랑 같이 가자 이지랄 진짜 이런 말 할 줄 상상도 못했다고 바로 헤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날 이 사건 때문에 정이 다 떨어졌고 그 뒤로도 계속 헛소리하는 걸 듣고 헤어지긴 했는데 문제는 이거야 지 아들이랑 헤어졌는데도 같이 천국 가자며 연락을 하더라고 차단했죠 어우 소름도다 10번 저도 그래가지고 저희 시부모 아예 안 보고서 합니다 안 그래도 하도 강요를 해대서 언제부턴가 사람으로도 안 보고 살았는데 결국에 작년 추석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더라고 당시 우리 아들이 아이가 다섯 살인데 그런 손주가 보는 앞에서 저한테 버럭버럭 뭐라고 했냐면요 애미 니가 내 바로 찍어줄게 내 바로 찍어줄게 이러고 나와버렸더니 그냥 평생 보지 말고 살자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약속을 잘 지켜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참고 견디고 있는 거지만 아우 순이는 참 남편까지 그지 같군요 혼이 신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애 없을 때 다시 갈라 서세요 애가 있으면 진짜 힘들어 분명히 말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답 없어요 못 바꿉니다 11번 내가 원래 남한테 이혼해라 이런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냥 이혼하세요 이혼 말고 그 어떤 방법도 없다고요 만약 이걸 니가 참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평생처럼 미친 시모랑 오지게 싸워야 되는데 거기다 남편 봐봐 나 몰라라 할텐데 너 이거 다 참고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뎌요 참 이런 극성인 사람들 보면 정말 답 없죠 자기들의 논리는 있어요 예전에 누구나 한번 제가 붙은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고 사냐 물어봤더니 저도 성경을 모르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할게요 기억나는 대로 어디 무슨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 제일 뒷부분에 보면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 그런 명령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 기본도 그 기본도 거기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그 제일인 사랑도 안 지키면서 무슨 예수님 말을 지킨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랬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